동해안 오징어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좀 도톰한 것 같아요 두 마리가 들어있는데 180g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국산 100% 오징어입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동해안 구경포 오징어 동해안 전오오징어 구미 우와 엄청나게 크네요 보이시나요? 이 참 좋은 동해안 오징어 제가 마트에서 아무거나 구입한 오징어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크기 비교 되시나요? 때깔도 비교가 되시나요? 두께 비교 되시나요? 우와 진짜 투명해요 비교를 하시면 이렇게 투명합니다 뒤에 오징어가 보이시나요? 겹쳐지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냐 내꺼야 저희 집 강아지가 달라고 저한테 다가왔는데 굉장히 쫀쫀하고 맛있게 날렸습니다 향기도 좋아요 제가 이걸 한번 구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징어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버너를 사용하실 땐 꼭 창문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오징어가 너무 커서 반으로 잘랐어요 굽굽 음 스멜 오징어가 굳는 냄새가 어 뜨거 아주 아 집게로 해야 되는데 제가 손으로 하고 싶네요 집게가 있으신 분들은 집게로 하시면 되고요 자 다리도 굽굽 음 스멜 역시 오징어는 이렇게 구워야 제맛이죠 제가 반건조보다 이렇게 바짝 말린 애들을 좋아하는데 반건조는 왠지 이렇게 씹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자 반건조인 친구들은 삶은 오징어 느낌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번 오징어를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가 두셨다가 이렇게 구우시면 좀 더 쫄깃쫄깃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징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연한 느낌이 나네요 음 쫄깃쫄깃 많이 짜지도 않아요 음 음 이 맛이야 아 그리고 이렇게 소스를 찍어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이렇게 마요네즈에다 청양고추 이렇게 큐브로 말려서 파는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더 감칠맛 나고 맛있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반지로도 좋지만 이렇게 술안주로도 굉장히 좋은 오징어입니다 오징어가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가 몇인지 아세요? 오징어 중에서 2.5cm 소수형 오징어는 2.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형 오징어는 15m였나 동해안 동해안 건오징어 영일만친구 포항시 인증 브랜드라고 하네요 포항 영일만친구 오징어 이 오징어에 대해 살짝 소개를 하자면 해풍에 정서껏 말린 100% 국내산이고요 그리고 새벽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당일바리 오징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풍에 자연건조를 시켰고요 60여년간 현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황보기 회장님께서 직접 말리시고 판매를 하시는 오징어라고 합니다 음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음 그래서 건오징어가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면은 쉽게 잘리죠 음 쫀득쫀득 쫀득쫀득 매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청양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수저로 확 접으면 잘 깨지는데 대충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음 이게 많이 씻는 운동이 턱에도 좋고 또 뇌 발달에도 좋다고 하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오징어 많이 먹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오징어가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그래요 타우린도 풍부하고 그래서 음 타우린은 타우린이 풍부한 음식은 없을 때 먹어야 되죠 힘이 없을 때 먹어야 되겠죠 균이 날 수 있도록 타우린 많은 오징어를 드시면 좋습니다 음 오징어에 대해서 또 무슨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음 이 오징어 한 마리의 칼로리는 이게 180g에 두 마리였잖아요 이게 100g에 한 33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술을 마실 때 안주를 엄청 많이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징어 한 마리에 만 하시면 칼로리를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오징어 한 마리가 몇 칼로리? 얘는 한 마리가 90g이니까 300칼로리 한 마리 다 드셔도 300칼로리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계속 씻고 있는데 칼로리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의 뇌는 계속 밥먹네 운동해야지 하면서 몸에서 운동을 하겠죠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 계속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씹는 거에 비해서 들어가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오징어가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좋은 오징어를 고르는 방법 잡아서 그날 바로 말린 오징어와 아니면 냉동실에 꽁꽁 얼려두었다가 말린 오징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판매되고 있는 오징어들 중에 어떻게 냉동실에 꽁꽁 얼렸다가 말린 애는 어떨까요 수분기도 없고 맛도 좀 덜하고 새벽에 잡자마자 바로 말리기 때문에 맛이 진짜 상당히 좋습니다 바다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마요네즈 찍어먹어도 맛있고 또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장에 찍어드셔도 맛있죠 제가 이 오징어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말린 오징어고요 얘는 바로 새벽에 잡자마자 말린 오징어인데요 보시면 얘는 핏줄이 보여요 이 제품은 바로 말렸기 때문에 핏줄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핏줄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얘는 바로 말렸기 때문에 하얀색 붕 같은 게 안 보이는데 얘는 하얀색 붕 같은 게 보여요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붕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타오린이라고 합니다 얘가 타오린이 풍부할까요? 얘가 타오린이 풍부할까요? 얘가 타오린이 풍부할까요? 그렇죠 얘가 타오린이 더 풍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새벽 조업을 끝내고 바로 말린 오징어를 먹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맛도 더 좋아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DHA EPA 침에 발생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머리가 좋아지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씹는 음식, 씹는 운동을 많이 하면 좋다는 이유가 이 오징어를 많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였네요 우리 어린이들 오징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빼고 너무 맛있고 신선한 청결한 작업 현장에서 청결하게 식품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영일만 친구 오징어 정말 맛있네요 술안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너무 좋은 영일만 친구의 오징어 리뷰였습니다 젊은이 이스라엘 암세계 뱃업 뱃업 뱃업